오늘은 잡는다. 명꽝 했다. 완전히 피네스한 것도 준비했고 여러 가지 준비했으니까 꼭 잡아서 휴가까지 쓰고 왔으니까 꼭 잡아서 오늘은 67cm짜리 베스를 해보겠습니다. 부끄럽다. 미화감 조성 하지마. 수신이 얼마 안 나오는데 일단 스피너 베이트랑. 수신이 너무 낫다. 먹고 자는 친구들 이렇게 없다고? 숲의 로빙로어에는 반응이 없네. 그러면 바탕으로. 수신이 너무 낫다. 비가 그렇게 조금 수신해. 이 자식들이 어디 있는 거니? 피가 꽤 오네. 지염이 바뀌는 구간을 좀 찾아보자. 이 자식들은 chose가 어딘가? 수신이 안 깊어. 여기. 차이크전을 찾아야 했는데 분명 있을 것 같은데. 틱틱틱. 응흥. 잡아 오겠어. 바탕으로 베스 같은 데? 잎집있나 보네 형? 있어? 나 있어 오케이 옴 벗고자마자 잎집 왔어 우와 좋아 원 바꾸자마자 사이즈 좋은 것 같아 아니구나 너무 오랜만에 해서 명꽝했다 부끄럽다 여기가 그래도 나오네 고맙다 얘네 엄청 춥겠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